안녕하세요. 우마리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3월에 치러진 고위화학 모의고사에 대한 총평 그리고 해설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총평이라고 한다면 이제 화학이 3월에 치러지기 때문에 일부는 통학과학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리고 일부는 화학원에서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 학생들이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신다면 통학과학에서 출제된 문제는 적당한 난이도 그래서 통학과학으로 봤을 때 완전 킬러 문항들은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준킬러 정도급의 적당한 난이도가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여기에서 말하는 적당한 난이도는 중화 반응 그리고 산화 환원 반응에서 입자수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양적 관계다라고 하는데 그 양적 관계에 대한 문제가 적당히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고1, 1학기 때 배우는 게 아니고 2학기 때 배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기억이 나서 많이 어렵게 느끼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화학원에서 나온 문제는 1단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화학에서 뭐 탄소, 화합물 뭐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몰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데 여기에서 몰과 기체에서 나온 문제는 그래도 자료를 좀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 20번 같은 것들이 몰과 기체에서 쌤이 개념에서는 수업하지만 밀도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자량을 다르게 설명하는 것이 무엇인지 약간의 이제 구조화된 그런 문제풀이 체계가 있는데 그걸 좀 써먹을 수 있어야 이 내용을 만점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쌤은 여기에서 또 설명을 하고 싶은 것들은 통합각 문제 중에서 화학원에 나오지 않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좀 골라드릴 건데 자, 1번이 그래핀에 관한 문제입니다. 1번이 그래핀에 관한 문제 그래서 그래핀에 관한 문제는 이제 화학원에는 이제 막 굉장히 많은 연계율이 있는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7번도 이제 아주 큰 연계율이 있는 건 아닌데 자, 19번은 좀 쓰긴 했는데 애매합니다. 자, 19번이 어떤 거냐면 자, 보세요. 산화환원 반응의 양적 관계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이게 화학원에 나오지 않는 문제다라고는 썼지만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게 지금 쌤 해설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현재 고3이 아니고 고2죠. 자, 고2다라고 한다면 양적 관계 산화환원의 이온수 변화라고 하는 양적 관계는 그래도 같이 공부는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트렌드를 설명을 한다면 자, 화학원이 2019년부터 고2에서 나와서 2020년부터 이렇게 화학원이 수능에서 치러졌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치러졌다라고 한다면 2020년, 2021년, 2022년 정도까지는 화학반응에 대한 양적 관계에 대한 문제가 평가원이나 수능에서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0, 2023년도를 대비하는 그런 문제에서 간단한 이온수 변화에 대해서는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이렇게 생각하시고 화학원을 학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19번에서 나오는 간단한 이온수 변화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화학원과 연계가 될 수 있으니까 좀 잘 연습을 해놓으시고요. 굉장히 복잡한 그런 이온수 변화 되게 어려운 킬러 문제가 있는데 킬러 문제가 산화환원 반응 중에서 양적 관계에 해당하는 킬러 문제가 있습니다. 그 킬러 문제는 그래도 화학원에 크게 연계는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선생님이 문제를 해설을 하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